모르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건 실수한 거고. 아리백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문연구가 등장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 다만 대통령 할 사람은 알아야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측은 아리백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라 그러냐. 윤석열 후보는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전반전은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후반전은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도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건은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꽤 오래된 건이고 또 뒤에 나왔던 아리백이나 또 다른 건 등은 대통령 토론 나와서 장악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 번 사자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양당 후보들 모두 배우자 관련 의혹 갖고 공방이 상당히 여론에서는 좀 있었는데 정작 이 TV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 배우자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유가 뭘까요? 못합니다. 서로가 다 민감한 부분이라 꺼내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김혜경 씨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꺼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바로 또 역공하겠죠. 바로 김건희 씨 꺼내겠죠. 안철수 후보는 없느냐. 안철수 후보도 김혜경 씨 건이 과거 있었어요. 꺼내면 다들 안 좋은 거다. 특히 또 심상정 후보는 어떻느냐. 심상정 후보는 여성 인권을 최적으로 존중하는 분인데 그 개인의 자생활 아내 세부형에 그걸 꺼낸다? 그것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4명 다 꺼내지 못했다. 앞으로도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다.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토론 바로 직전에 터져나왔습니다. 만약에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없었다면 또 배우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 전부터 아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이미 그 문제는 준비 안 해도 된다. 얘기 안 할 거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건이 없었어도 아마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로는 제대로 송출이 저희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앱도 제대로 송출이 되고 팟빵도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는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시작했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중도층에게는 대통령 후보면 준비된 모습을 보이고 저런 이야기가 나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 조금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는데 이 작가님은 전혀 크게 지지율의 변화를 이끈다든가 이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기대하는 게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경선보다는 조금 더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대치가 다른 거죠.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보다 못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토론을 피한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전 대선들보다 토론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좀 잘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제 토론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전략을 삼았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어제 토론 이후로 좀 자신감이 붙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토론을 못해서 도망다닌다는 프레임 씌우게 되면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2012년도에 박근혜 전 후보죠. 박근혜 후보도 토론을 많이 하지 않고 좀 회피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 나갈 때였어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너무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아, 두려워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도망가는구나.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거의 다 지금 오차범위 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활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더라고요. 심 후보 같은 경우는 아내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 그것을 이유로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고요. 안 후보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야겠다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두 후보는 사자토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좀 이득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보다는 심상정 후보가 약간 박수를 받지 않았느냐 싶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치 초년생이 아니잖아요. 정치구력이 꽤 높은데 토론이라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안철수 후보를 보면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내심 불안했을 거예요. 말이 좀 막힌다든가 더듬거린다거나 자신 없는 모습이라든가. 더 스피치 능력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스피치 교육 받거든요. 스피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받았겠습니다만 더 스피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기 쉽고.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컨텐츠나 정책 공약.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걸 갖고 토론에 임하긴 하겠습니다만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건 이미지예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자신이 유약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강철수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목소리도 좀 굵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이미지가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구나.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대장동 관련돼서 공격만 반응을 하면서 역공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좀 잘한 걸까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공약이나 자질이나 내가 뛰어나다. 그래서 구태여?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대장동 공격이 왔기 때문에 방어만 하면서 몇 차례, 두 차례 역공을 윤석열 후보한테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윤석열 후보한테 네거티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 나름의 전략인 것이고 정책을 좀 보여주겠다, 자질을 보여주겠다, 비전을 보여주겠다.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 거는 이것도 너무 대장동처럼 너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국민들한테는. 그런 걸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컨텐츠보다는 이미지라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세게 하면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격보다는 방어, 그리고 정책 이런 걸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TV토론은 좀 탐색전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4일 후에 두 번째 4자 TV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토론은 좀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특별하게 붙는다든가 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갈까요? 그렇게 갈 거고. 게다가 첫 TV토론보다는 흥행면이 좀 떨어질 테고. 관심도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TV토론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은 이상 지지도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다른 쪽으로 미치겠죠. 그런데 토론 끝나고 나서 각 지지자들이 얼마나 잘 뭉쳐서 동영상이나 밈이나 이 탑 프레임을 씌우느냐 이런 거거든요. 장외전이 오히려 치열하더라고요. 그게 치열한 겁니다.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라고 여러 가지 만들어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쫙 시즈로 나열해서 바로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엎치락뒤치락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느냐. 거기에 승패가 자고될 수 있거든요. 일단 최대치로 지지자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원 공략을 해야 되니까. 2012년도 대선도 그때는 1대1 싸움이었으니까 진보 보수가 정말 모든 명언을 걸고 한 판 붙었잖아요. 그리고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고. 꽤 높았죠. 거의 최고치로 높았는데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선판이나 총선판, 대한민국 선거판의 정설이었는데 그때 딱 한 번 깨졌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이겼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보수들이 똘똘 뭉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 선거 때 보수가 뭉치고 결집하면서 조직이 대거 동원돼서 각 지역의 조직들이 버스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절박했다. 그런 것이 승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누가 각 진영의 지지층을 더 뭉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뭉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김해경 씨 건이 지금 터졌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측은 빠지지 않아요.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토론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몇몇 친박단체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금 몇몇 친박단체라고 했잖아요. 모든 친박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대깨문. 그 몇몇 단체도 윤석열 지지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비슷하네요.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기가마틴 설명이네요. 그래서 그 몇몇 친박단체나 몇몇 대깨문들의 지지는 선거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30여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좀 일어났는데요. 이게 민심과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은 이걸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으로 몇십억, 그 장모는 요양병원으로 또 몇십억, 땅으로 몇백억 이렇게 했고 김혜경은 소국이 11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게 언론이 다루고 주느냐 이러면서 김혜경 씨를 옹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중도층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처음으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그래서 이재명 캠프까지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김혜경 의혹이 조금 포함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윤석열이 앞서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아마 이게 더 포함돼서 윤석열이 조금 더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흐름으로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좀 흔들릴 수 있겠다. 다만 이것도 그러면 선거가 30일쯤 남았으니까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지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정도 다음 주 초까지 논란을 잃었다가 사그라들었을 수 있는. 왜냐하면 결국은 후보의 아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이슈는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십억 수백억짜리 의혹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그런 몇 천억 누가 해먹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법인 카드로 11만 원? 소국이? 그게 더 와닿는 느낌은 있죠. 이게 훨씬 더 와닿습니다. 바로 귀에 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여러 가지 꼭 있습니다만 허위, 학력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당, 점? 이게 더 흔들리는 것처럼 중도층에 있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앞으로 그래도 한 달이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겠지만 결국 지지율이 크게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형국을 계속 이어갈까요?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늘 여당 프리미엄이 있게 말해야 됩니다.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나서 쭉 있어왔어요. 과거에는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이었죠. 불법 탈법 선거가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거였습니다만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그 여당 프리미엄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지금 방역 문제로 자영업자들이 분기 탱천하고 있잖아요. 또 2030 젊은 층에서도 2년을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쓰라고 해서 철저히 마스크 쓰고 개인위생 지켜라고 해서 철저히 개인위생 지키고 1차 2차 빨리 맞아라 다 맞고 부스터샷도 맞으라고 해서 맞고 청소년도 맞으라고 해서 맞히고 정부가 하나의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한테 돈은 안 풀어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협의해도 돈 못 풀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저 좀 놀랄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뽑은 여야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죠. 본인은 임명직이에요. 선출직들 여야 의원들이 다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야기한 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돈을 푸는 것은 여권에서 푸는 거잖아요.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푸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풀게 되면 여당 후보가 조금 도움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 그다음에 방역 같은 경우에도 3주 연장하고 이번에 다시 2주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재명 후보가 3차 부스터샷을 만든다면 그 사람들을 한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좀 연장해 주자.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핀란드가 지금 다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처럼 우리도 방역을 바꿔야 된다고 지난주에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가 공약을 이렇게 2개나 내놨는데 방역당국은 다 무시하잖아요. 따라오는 모습, 함께 가는 모습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다시 2주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후보지만 여당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고 있다. 그게 방역이나 또 재정 문제가 심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류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비주류의 한계를 당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비주류지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판 가면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180석이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지방 권력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비등하게 혹은 약간 뒤지는 걸로 후보가 나온다? 이거는 여당 프리미엄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도움 혹은 당국의 도움도 전혀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언론의 도움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체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역우람을 초로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보수 지정에서는 반대로 또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씨가 오히려 언론으로부터 많이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조중동을 비롯한 종이시면 다 보수 편 아니냐. 누가 봐도. 그다음에 종 편 사사가 다 보수 편 아니냐. 누가 봐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MBC 같은 진상파는 이재명 편은 아니냐. 그리고 TBS부터 시작해서 라디오는 이재명 편 아니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중도가 받아들여서 이재명이 참 어렵게 언론과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다. 왜?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보수 정부라면 그런 논리가 먹혀 들어가겠죠. 지금 정부가 그렇으니까 다 언론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 정부인데 왜 언론이 기울어졌다. 언론이 저쪽 편이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잘 안 먹혀 들어간 프레임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초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말에는 혹시 뭐 있습니까? 네? 계획? 이번 주말이요? 아니요. 특별한 계획 없습니다. 물어보면 매번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냥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명절 때 식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왜 결혼 안 하냐는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아, 들었죠. 뭐라고 답했습니까? 바로 그냥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드려요. 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셨고요. 지금까지 촉가이대 임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